갑자기 많은 비가 내려 큰 피해를 주는 집중호우, 미리 대비하면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기상정보는 수시로 확인하고 외출을 자제하며 응급약품과 생필품 등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본사장은 배수로를 설치해 물이 잘 빠지도록 하고 축대와 담장은 미리 점검해 보수하도록 합니다. 농경기가 침수되지 않도록 배수로를 철저히 점검하고 보수하며 산간지역에서는 적은 비에도 물이 갑자기 불어나므로 계곡을 건너지 말아야 하고 물가 텐트 설치를 피해야 합니다. 산사태 의심지역, 상습침수지역 주민은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 주십시오. 집중호우 피해, 안전수칙을 지켜 최소화합시다.